전라북도에 위치한 완주 안녕하세요. 보유입니다. 오늘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완주에 왔습니다. 길이 14m, 폭 7m 공간 분리형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길이 14m, 폭 7m 공간 분리형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. 길이 14m, 폭 7m 공간 분리형 하우스, 길이 14m, 폭 7m 공간 분리형 하우스, 길이 14m, 폭 8m 공간 분리형 하우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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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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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